동아 인재대 교수 동아 인재대 교수 네. 동아 인재대 교수님이신 이재민 님께서 마술을 준비를 해주셨어요. 맛을 보면은 바쁘신 아중에서도 오늘 한사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자, 큰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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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너무 쎄요 괜찮습니다. 쎄게 두 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저를 묶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제가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기 힘들겠죠? 네 탈출하기 아.. 아.. 시작하고 사랑합니다 네 시..작 아.. 하나 둘 셋 아이 uses 하나 둘 셋 시-작 넷 시-작 하나 둘 셋 네 시-작 하나 둘 셋 오오 이 감사합니다 출еля 아... 어떻게... 아니, 좀 미드로... 아, 감사합니다. 지금 좀 잘 들리시죠? 지금도 제가 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5초 하면 안 될까요? 5초 아, 네네. 시작하고 5초 시작! 자리 안 버, 자리 안 버, 자리 아, 끌려 버렸다, 네. 아, 다시 한 번 저희 봉투 안에 제가 네, 동이 들어있어요, 그죠? 네, 저 동 봉투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아, 네. 아, 됐습니다. 봉투 얼마 들리는지 한 번 봐주세요. 얼마 들리죠? 네네네. 아, 없습니다. 거기 안에 봉투, 동 넣어서 네, 기증하시면 돼요. 잠시만요. 아니, 괜찮아요. 아, 잠시만요.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아, 아니,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시작하고 나서... 아직 벗겨있지 않나요? 확인되면 벗겨있죠? 아니, 이제 시작 안 했어요. 시작하고 나면... 네, 접어주세요. 네, 시작하고 5초... 아니, 아니... 아니, 그렇게 해서 아니, 제가 옆에 지금 해주셔야 했어요. 그래서 다들 잘 보이잖아, 내가 타출하는데 안 안 했어요. 근데 내가 시작하고 5초 안에 타출을... 못하면, 말씀드렸죠? 네, 이렇게 동 flower하는 거고 아, 잠깐, 시작해요? 아, 이거 내가 떨어져서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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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올리고 나서... 아, 아니, 아, 이거 올려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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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려주세요. 됐습니다, 이제. 시작하고 5초 하겠습니다. 박수! 성공하면은, 판축을 하면은 이렇게 준비한 퍼포먼스는 후원에 관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마스터 이재인이었습니다.